오늘은 노산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23살에 일찍 애 낳아서 좋았던 이야기에 대해 말하죠. 아이가 성인이 되면 나는 44살. 출산 후 회복이 진짜 빠르다. 뭔 모를 때 애 낳아 우울증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가 정말 건강하다. 육아할 체력이 남아있어서 좋다. 다른 여성들 해외여행 오마카세 호캉스 허버허버 즐길 때 경제관념이 일찍 생겨서 좋다. 나의 인격이 성장한다.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게 정말 좋다. 라는 식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죠. 누가 봐도 참 보기 좋은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과 다르게 그 어떠한 조롱도 비방의 목적도 보이지 않는 힐링 영상 그 자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상에 긁힌 여성들은 20대에 애 낳으면 20대의 즐거움을 모른다. 이렇게 장점 줄줄이 나열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부터 불행하다는 반증 같은데. 늦게 애 낳은 사람보다 일찍 애 낳은 여자가 일찍 늙는 듯 같은 50대 60대보다 지능이 낮아서 정보력이 너무 늦은 핸폰 앱 사용이 대표적인 예. 라는 아줌마들의 돼도 않고 매가리도 없는 악플들이 보이시나요. 늦게 애 낳고 폭삭 늙어서 거울 볼 때마다 눈물 나오는 아주머니께서 화가 많이 난 모습이 웃기지 않습니까. 40살에 애 낳으니 더 좋아요 라는 저 댓글들을 볼 때면. 노산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40살에 애 낳으면 애가 성인이 됨과 동시에 환갑잔치를 해야 하는 할머니가 되는 건데. 그게 뭐 자랑이라도 40살에 애 낳는 게 더 좋다 말하는 걸까요. 나이 많은 상태에서 애 낳는 게 더 좋다는 인간들이 많은 관계로 과학적인 상식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산에 대해 남성의 나이는 관계없고 여성의 나이만 관계있다는 이 말에 대해 이해 못하는 저학력 여성들 잘 들어보세요. 여성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이 일생동안 쓸 모든 난자를 몸속에 만들어 놓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난자를 배출하다가 더 이상 몸속에 난자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면 폐경에 이르죠. 그에 반해 남성의 정자는 매순간 매번 남자가 원할 때 배출이 가능하고 배출한 만큼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남성은 노산과 관련이 없다는 게 과학적인 팩트인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과학과 기싸움을 하느라 냉동난자 상담받는데 기분 나쁘다. 35살이고 더 늦기 전에 얼려놓으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고. 비혼이라 애 낳을 생각도 없지만 나중에 양남시 받아서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얼리려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 상담 댓글에 35이면 이미 얼려봤자 임신 확률 희박하다고 그 돈으로 떡볶이 사 먹으라 말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피가 팽팽 도는 기분이고 사람이 화나면 벽을 퍽퍽 치는 이유를 오늘 알게 됐어. 라는 말을 하면서 팩트 사실을 듣고 화가 많이 났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팩트인 게 실제 의사들도 난자 냉동은 35전에 하는 게 좋다. 난자 냉동은 어릴수록 유리하다. 35이상이면 난손아이 검사와 난임 전문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아이다. 라는 팩트 사실을 팍팍 꽂아넣고 있죠. 이런 팩트 사실에도 화가 잔뜩 나서 기싸움 하고 싶은 여성들은. 말하는 거 싸가지 없네 노사는 남자들이 여자 빨리 결혼시키려고 만들어낸 가스라이팅이다. 라고 말하며 노사는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내용이라고 비웃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3살에 임신했다는 저 소리에 화내고 40살 임신이 좋다고 말하는 저 말을 믿으시나요? 저도 상반기 내로 난자 냉동하러 갈 예정인데. 부디 이 영상 보고 많은 여성들께서는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학과 기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과학을 받아들이시길 바라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냉동난자 비용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언니들 흑흑 30대 중반에 임신 고민할 필요 없지 않아 30대 중반은 노사는 아니잖아.